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또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것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로드맵 개발 공부 로드맵을 이런 거 쭉 들어보고 스스로 짜십시오 제가 짜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먼저 당부드리는 말씀은 기술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누가 이걸 잘한다더라 요즘 이게 뜬다더라 고가 뜬다더라 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노예가 돼버려요 그 순간 기술에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기술에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드에 너무 쫓겨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 돼 그리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쭉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겉핥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제 조금은 들어가세요 조금씩은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있으면 T자형 인재가 지금 선호되죠 내가 뭐 파이썬을 한다 자바를 한다 그거는 잘 해야겠죠 자바스크립트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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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걸 안 하게 됐을 때는 40대 초반만 되더라도 이 기술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기술은 자꾸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 프레임웍도 5년마다 뒤집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리액터 하고 있지만 5년 후에 리액터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술들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약간은 지식이 있어야 돼 약간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번 써보고 해보고 그거에 대한 원리 정도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한다더라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기술들을 유지해 가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끝없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들은 또 까먹어 안 쓰면 그래서 이게 계속 출렁이거든 내 실력은 그래도 이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죠 뭔가 깨달음이 와 우리가 장인들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몰입해서 설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죠 내가 뭘 설계한다 그러면 모르는 게 자꾸 걸리죠 걸려 가지고 집중이 안 돼 근데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키텍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델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이든 백엔드 개발이든 내가 퍼블리셔든 이 정도 경제까지 올라가야지 뭐가 되는 거야 사실 일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비슷한 일을 해 회사에서 하지만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죠 뭔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더라 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자 이걸로 제가 할 건데 일단은 방향은 트렌드 얘기를 할 거예요 트렌드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니어 코딩이 시니어 코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믿업 때 많이 다루겠죠 믿업 때 다룰 가능성이 높고 시니어 코딩은 시니어 코딩 채널로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많이는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개라도 꾸준히 이제 강자식으로 쭉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두 가지로 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셀럽들이 정말 그 트렌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배운 거가 다 되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5년 후에 뜰 거 같은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주관에서 뭐 웹 프레임 라이트웨이트 지금은 가볍냐 안 가볍냐 이걸로 지금 승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벼운 프레임 웍들이 자꾸 뜨고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프레임 웍들이 항상 인테레스트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기술에는 항상 탑이죠 근데 실무에 쓰는 건 아직 이걸 안 쓰고 있죠 그럼 이거 언제 쓰겠어요 제가 살아보니 한 5년 후면 이것들이 대세가 되더라 그러니까 리액트가 일찍 나왔지만 한 5년 동안 아무도 안 썼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미리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프레임 웍이 처음에는 요만합니다 처음에는 1K밖에 안 된다 요만한데 여기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자꾸 붙죠 리액트도 엄청 작았어요 처음에 계속 붙죠 이거를 내가 처음에 공부해 놨어요 초반 때 그래 갖고 이것들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뉴스레터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계속 볼 수가 있죠 아니면 그 공식 사이트를 가면 나오죠 이런 것만 내가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금방 하거든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걸 공부한다 너무 복차 우리 리액트 공부하는 것처럼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리액트도 많지는 않은데 프레임 웍들이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할 때 미리 공부를 해 놓자 라는 취지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기술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리액트를 했으니까 리액트에 관련된 거 프리액트 프리액트는 리액트 코드가 그대로 프리액트로 컨버팅을 해주는 모듈도 있어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하여튼 프리액트라고 리액트 구문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 웍인데 좀 더 가벼워요 좀 더 가볍고 가볍다는 말은 우리가 빌드를 했을 때 번들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두 번째가 왓즘인데 요거는 속도 성능 면에서 월등한 거죠 근데 이 가벼운 것들이 웹 어셈블리를 안 쓰더라도 속도가 되게 잘 나와요 속도가 잘 나오면 뭐냐면 이게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안 되는 것들은 네이티브의 성능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나 이런 걸로 가야 되죠 그거를 안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예요 하이브리드 다음은 뭐죠? PWA가 대세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건데 하이브리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네이티브처럼 움직일 수 있는 프레임웍이 필요하더라 프레임웍이 없이 하기에는 좀 벅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레임웍 얘기하고 있는데 바닐라JS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전에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프레임웍 하나도 없이 NPM에서도 하나도 없이 내가 순수한 잡아서 길로 짜는 거죠 이거 바닐라JS로 짰던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닐라JS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성능이 엄청 좋거든 왜? 지금 우리가 리액트를 예를 들면 리액트는 내가 짠 코드가 이만큼이면 리액트는 얼만큼이죠? 이만큼이요 그죠? 너무 크다고 여기다가 모베X는 더 크죠 이만한 모베X에 붙어요 뭐 리덕스를 쓴다 그러면 리덕스는 더 커 그럼 이렇게 커져 버린다고 그럼 무거워지겠죠 내가 돌리고 싶은 이 코드를 얘네들이 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코딩은 쉽지 코딩이 쉽지만 성능은 어떻겠어요 얘한테 맡기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보다 느리죠 그래서 바닐라JS로 하는 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도큐멘트.getElementByID 해가지고 짜는 거예요 도움을 직접 접근해서 다 짜는 겁니다 AJAX 패치 이런 걸 쓰겠지만 도움 처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아직도 바닐라JS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어떨 때 많이 쓰죠? 업무형 툴 같은 거 옛날에는 비주얼 10++ 같은 걸로 우리가 짰잖아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만든다고 쳐봐 포토샵을 웹에서 돌리고 싶어요 와줌이 없어 와줌이 없다고 치고 그런다면 이걸로 짤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워크 들어가는 순간 성능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바닐라JS는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실력으로 바닐라JS 하는 회사를 가도 좋아요 추천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프레임워크 안 쓰고 바닐라JS로 되어 있어요 공고문에 그러면은 땡큐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정말 깊이 있게 하겠죠 프레임워크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자바스크립 잘 해야 되지만 바닐라JS 쓰는 회사는 정말 자바스크립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생겨요 어떨 때 성능이 떨어지고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좋더라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래서 프리액트는 리액트하고 같은 리액트의 확장 버전인데 가벼워지는 거 그러니까 번들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프리액트는 3KB 별명이 3KB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 버전 15인가 하여튼 지금 버전은 4KB로 올라갔더라고 아까 같이 계속 늘어나죠 기능들이 벌써 1KB가 늘어버린 거예요 이건 압축 버전입니다 미니마이저 했을 때 그래서 프리액트는 리액트 자신감이 좀 붙은 사람들은 프리액트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프리액트도 잘못 짜면 리액트보다 더 커져요 리액트가 우리가 기본 3KB거든요 3. 몇 KB거든요 이게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거 아니고 버전마다 많이 다르거든 그 다음에 리액트에다가 리액트에다가 아까 모백스 이걸 붙이면 30KB가 나와요 채소가 다른 건 내 소스 빼고 라이브러리만 그 다음에 얘 같은 게 60KB가 나와요 얘는 뭐였죠? 얘는 리덕스였고 얘는 모백스였고 그래서 저는 프리액트 할 때 이런 걸 안 쓰죠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그냥 우리 컨텍스트 API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걸 쓰면 훨씬 편한데 왜 이걸 만들어 쓰고 있죠 가벼우니까 성능이 좋아지죠 그리고 내가 이걸로 한번 짜보는 순간 얘들을 그냥 이해하게 되겠죠 얘들처럼 내가 만들 거니까 그래서 리액트가 컨텍스트 API를 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리액트는 3KB고 또 가벼운 게 하나 있죠 솔리드JS 솔리드JS도 정말 가볍고 날렵합니다 그래서 날쌤돌이에요 날쌤돌이 얘는 UK에요 리액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 쉬워요 유저스테이트가 크리에이터 시그널 이렇게 함수 이름만 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저스테이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프레임 공부하기도 쉽겠죠 함수 이름만 외우면 되니까 유저스테이트가 뭐더라 컨텍스트 API가 뭐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리액트를 잘 해 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벨트 스벨트는 몇 K 정도 될까요 1.6K에요 프리액트보다 반 밖에 안돼 그러니까 리액트의 반도 안돼요 근데 성능은 3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10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DOM 접근은 기본적으로 3배에서 10배 차이 납니다 성능 면에서 그러면 이거 써야겠죠 근데 스벨트는 개인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앵글러JS나 VueJS 뭐 엠버JS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몇백 K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막 90 K 120 K 이렇게 됩니다 압축을 해도 비교가 안 되죠 일단 걔들은 뭐죠 기능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컨텍스트 API 얘기한 것처럼 모백수를 안 쓰고 컨텍스트 API를 구현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로 짰을 때도 네이티브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핸드폰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잖아 성능이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편하니까 일단 스벨트가 왜 빠르냐 스벨트 개인이 만들었죠 앵글러JS는 구글이 만들었고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만들었죠 하지만 스벨트는 개인이 만든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출발했냐면 리액트랑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리액트는 우리가 실제 DOM이 있고 DOM 트리 그죠 DOM 트리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들죠 이게 트리 구조고 그 다음에 DOM이라는 브라우저가 점령하고 있는 이 구조를 그래서 뭘 만들었죠 버철돔을 만들었다 그죠 버철돔을 만들었는데 버철돔에서 이 부분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찾아가서 가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리액트의 병목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에요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다른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뭘 바꿔줄까 꼭 바꾸고 싶은 것만 딱 바뀌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우리가 소스 고치면 고치고 저장하면 화면이 쏙 바뀌는데 이것만 싹 다시 그리잖아요 그래서 릴로드가 안 되죠 그래서 좋긴 한데 비교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짜증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버철돔을 안 해 바닐라 JS를 했던 사람이라 바닐라 JS처럼 내가 이 DOM 구조 있죠 DOM에 포인트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오브젝트잖아 어차피 그럼 내가 뭘 갖고 있을 수 있죠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을 수 있죠 참조를 그래서 참조형으로 얘가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사실 우리가 array ALR은 뭐 1 2 3 이렇게 했죠 ALR하고 1 2 3하고 같은 거잖아 사실은 메모리 위치가 그죠 ALR은 여기 있지만 1 2 3은 여기 있죠 힙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쓴 거야 얘는 버철돔 대신에 이 부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럼 버철돔은 어디있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비교하는 게 필요 없죠 내가 이 DOM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많은 그 뭐냐 기술적인 고충이 있었겠죠 어떻게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할까 이 DOM을 다 올리고 있으면 이건 의미 없잖아요 그럼 똑같아집거든 성능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그 진입지점 예를 들어서 갖고 오는 거죠 우리가 GetCurrySelect 할 때도 뭐 리액트로 쓴다 그러면은 div에 div.aa 이렇게 접근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셀렉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div를 다 뒤지죠 거기서 클래스 부분이 AA라고 들어가 있는 놈을 찾는 거잖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달라 해 가지고 샵 뭐 abc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id가 abc죠 이게 훨씬 빠르죠 왜 도움은 버철돔하고 얘하고는 실제로 키는 뭐 키도 있지만 이 id가 있는 거잖아요 그 태그의 id 우리가 그 아까 div의 id는 지금 abc 이거잖아요 이 id는 어떤 의미를 갖죠 유니크하죠 그러니까 이 DOM 트리에서 이 id는 인덱싱이 되어 있겠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처럼 그럼 바로 찾을 거 알 수 있죠 해싱이죠 해싱 아까 DOM은 뭐예요 아무리 빨리 해 봐야 비트리야 그러니까 이진트리 알고리즘으로 치면 이진트리 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이진트리 도 엄청 빠른 거죠 순차 검색보다는 빠르잖아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해싱이죠 해싱 알고리즘 키를 바로 내가 키에다 인덱스 붙여 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가잖아 그래서 휘격이 훨씬 빠른 거예요 여기서 차가 한 거죠 보철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id가 없으면 키라도 박아 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찾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교해야 되는 구문 자체가 되게 병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철돔을 아예 없애버리고 요렇게 관리를 해 버려요 직접적으로 실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을 잘 하죠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스벨트 되게 매력적이죠 되게 매력적입니다 왓즘으로 가기 전에 꼭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벨트는 또 하나 특별한 게 요것만 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 리액트를 빌드하면 어떻게 되죠 인덱스.html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클래스 css 파일 뭐 이렇게 떨어지죠 스벨트는 번들.js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압축한 것보다도 엄청 작죠 엄청나게 작아요 번들.js가 요거 하나만 내려가요 하나만 내려가서 순수하게 이거는 es5로 컴파일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컴파일하기 가장 빠른 구조로 얘가 이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좀 있으면 왓즘으로 될 거에요 왜 어셈블리 들어갈 거에요 이건 지금 개인이지만 어떤 기업에서 분명히 사겠죠 이걸 엥젤러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구글이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진 거죠 그래서 누가 분명히 사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에요 넘어가면은 이거 번들.js가 아무리 최적화된 js 파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셈블리보다 바이너리 코드보다는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너리로 바로 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스벨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안 거치고 라이트웨이트 프레임업을 안 거치고 바로 일로 갈 수도 있거든 2015년부터 w3c에 등록되어 있어요 야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들 이거 빨리 실행시켜 그래서 지금 크롬이나 웬만한 셈 다 돌죠 그래서 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넘어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요정도는 스벨트 정도는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이걸로 바뀐다 요게 이제 요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닐라 js처럼 되요 이게 그럼 바닐라 js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보다 10배가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스벨트 말고도 스벨트 이전에 아이오닉 이라고 들어봤나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같이 크로스 플랫폼 하는 건데 자라 스크립트로 코르도바 코드바라고 아시죠 폰겟에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라 스크립트로 카메라도 열고 GPS 모듈도 켜고 다 하잖아요 그걸 쓰는 건데 아이오닉으로 자바 스크립트로 개발하면 이건 아이오에스든 안드로이드든 네이티브로 빌드가 돼요 여기서 성능이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아이오닉에서 스탠실이라는 걸 스탠실.js 라고 만들었어요 얘가 이런 방식입니다 컴파일러를 쓰고 버츄얼 덤을 안 쓰고 근데 스탠실은 뜨질 못했죠 그러니까 코드가 조금 걸리게 하고 크기도 얘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니고 조금 더 크고 어쨌든 이 정도면 될 거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스탠실을 쓴대 스탠실을 쓴대 그러면은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엄청 빠릅니다 이런 거 하다가 리액트나 뷰나 앵글러 이런 거 하면 답답해서 못돼요 성공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물론 리액트도 빠르지만 도움이 커셨을 때 화면이 이렇게 뭐가 잔뜩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느린 게 느껴지거든 어쨌든 빨리 넘어갈게요 왓즘은 웹 어셈블리죠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왓즘이 뭐에 이니셜이 아니고 웹 어셈블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알팝에서 따온 거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3C에 다 등록되어 있고요 V8 엔진이 이제는 V8 엔진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했던 거 다뤘던 거 디노 있죠 노드에 이제 상식사에서 해보자 그래서 디노는 무조건 공부하셔야겠죠 빠를 수밖에 없잖아 어셈블리로 도는 건데 속에서 그죠 그럼 V8 엔진이 어셈블리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평가하고 실행하는 거 속도에 비하면은 날라다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데 채팅 서버가 필요해 소켓 서버가 필요해 그럼 이걸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소켓이 은근 부활을 많이 주거든요 시스템이 엄청나게 부활을 주거든요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그리고 디노는 왜 어셈블리죠 뭘로 만들어서 러스트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c++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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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샵이든 뭐 뭐가 될까요 뭐 러스트든 이런 자바스크립트 말고 브라우저에서 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다른 언어들로 막 짜요 얘들은 컴파일되면 뭘로 바뀌어요 바이트 코드로 바뀌죠 그러면 링킹되고 나면 어셈블리로 바뀌죠 그럼 결국은 다 뭘로 돼요 뭘로 짰든 간에 결국은 어셈블리잖아 그죠 어셈블리 소스죠 사람이 읽을 수는 없어 기계만 알지만 요거를 그냥 실행시켜 브라우저가 실행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약장소 같지 갑자기 분위기 어쨌든 성능 차이에서 일단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든 지금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메타버스를 이제 게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웹에서도 그냥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VR, AR 이런 거를 그냥 웹에서 그냥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5년 안에 각각을 받는 시절이 올 겁니다 5년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한 5년 내외로 그래서 이제 러스트를 공부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레임업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왓즘으로 돌아야겠죠 그래서 왓즘으로 되어 있는 거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는 다 히샵이라는 언어를 밀고 있죠 히샵이 정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잡아보다는 더 코딩하기 편한 거 같아요 좋은 언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 하는 거 아니라서 코딩하기 정말 편해요 이건 무슨 무슨 기반이죠 닷넷이죠 닷넷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안 쓰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쨌든 닷넷 기반에서 도는 겁니다 닷넷이라는 플랫폼 속에 플랫폼 속에 존재하는 플랫폼인데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뭐 닷넷 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닷넷 4,5,6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뭘로 갔어요 6 버전에서 블레이저라는 프레임업으로 간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리액트를 짜는데 여러분들이 JSX 부분 있죠 JSX에 HTML 부분은 똑같이 써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어때요 자바스크립트 부분 요거라든지 펑션이라든지 이건 다 실샵으로 짜 뭘로 짜 상관없어 10불불로 짜도 돼 10불불부터 닷넷 프레임업에서 돌죠 왜 결국 이건 다 뭘로 바뀐다고 어셈블리로 좀 왓잠으로 바뀌니까 어셈블리 파일로 바뀌니까 브라우저가 얘만 실행시킬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ES5에서 ES6 넘어올 때 몇 년이 걸렸죠 다 모든 걸 지원할 수가 없었죠 어떤 브라우저는 이걸 웹소켓을 지원 안 하고 어떤 건 뭐 안되고 뭐 안되고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아직도 ES5으로 우리가 타겟을 잡는 이유가 I10, I11 이런 거 아직도 쓰잖아 그래서 걔들이 없어지면 바로 얘들이 확 뜰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액트를 했으니까 난 마이크로소프트 싫은데 뭘 하면 되죠 Next.js 이번 버전이 Rus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Next.js 얘기 많이 했죠 이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리액트를 서버사이드 렌더링, 서버사이드 제네레이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업이잖아요 속은 리액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리액트보다 더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건 한 기업이 만든 건데 어쨌든 Next.js 다 씁니다 이제는 일단 새 프로젝트 하잖아 리액트 순수한 리액트로 잘 안 해요 웹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하이브리드든 뭐든 일단 Next.js로 일단은 선정합니다 그럼 Next.js 하면 무조건 뭐예요 타입스크립트로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바스크립트로 해도 되는데 다 신입밖에 없어 그럼 자바스크립트로 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 타입스크립트로 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짜야 되고 이걸로 짜는 거죠 인생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얘는 Rust 기반이니까 나중에 어셈블리로도 돌릴 수 있고 내가 빌드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브라우저가 모바일 브라우저가 더 빨리 발전하잖아요 PC 브라우저보다 그 이유는 뭐죠 모바일 사용중이 80% 잖아요 70-80%가 모바일이잖아요 20% 밖에 안 되거든 어떤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서비스는 브라우저에서 아예 안 들어오는 데도 많잖아요 어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이 빨리 발전합니다 모바일은 빨리 이걸 돌리겠죠 다 모바일의 모든 브라우저는 다 돌릴 거니까 넥스트JS로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넥스트JS 써본 디노 그죠 나오죠 나머지는 회사에서 php를 쓴다 그러면 디노 대신 php로 가는 거고 우리는 리액트 대신에 뷰를 쓴다 그러면 넥스트JS는 뷰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는 뷰를 기존에 썼더라도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제 seo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제 이제는 이제 2022잖아 서치엔진 오리엔티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도 아마 내전부터는 그냥 순산 리액트도 다 검색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검색이 안 됐잖아 HTML이 없으니까 서버 사이드 제네레이팅이 안 됐으니까 소스코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 검색이 웬만한 검색엔진들은 다 될 겁니다 구글은 이미 벌써부터 하고 있으니까 구글을 따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넥스트JS는 꼭 해야 된다 일단 리액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핫한 것들 이런 것들은 취미삼아 그냥 짬짬이 공부하셔도 돼요 이제 UI 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CSS를 헤비하게 공부를 안 했잖아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실무에서 일하다 공부를 만들어 볼 때 우리가 그 부트스트랩이 있고 모터리얼 UI 있죠 그래서 아직도 모터리얼 UI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지금 뜨고 있는 건 뭐죠 해외에서 텔윈드죠 텔윈드가 제일 뜨고 있죠 이거 써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좋은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면 이걸 만날 확률이 뭐 거의 한 80% 이상이 될 거예요 이거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트스트랩으로 내가 했어요 요번 프로젝트 부트스트랩으로 합시다 그럼 이거 CSS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죠 웬만한 거 다 제공해 주잖아 근데 문제는 뭐죠 부트스트랩이든 모터리얼이든 예를 들어서 버튼이다 버튼 컴포넌트가 제공이 되죠 얘들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버튼 속에 있는 내가 버튼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블은 뭐 클릭 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온클릭은 어떤 함수 그죠 요렇게 주죠 이러면 버튼 끝이잖아 근데 이 버튼이라는 건 누가 그려줘요 얘들이 그려주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버튼이 버튼이 그러면 이 버튼에 CSS를 찾아가 가지고 막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이걸 기반으로 받잖아요 사스 기반으로 사스에서 변수율을 바꾸는 거죠 버튼 뭐 보더 레디우스 라든지 보더 칼라라든지 뭐 Z 인덱스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고쳐야 돼 이러면 떡이 되거든 소스가 해 보시면 알아요 조금 프로젝트 크면 떡이 돼 그리고 어떨 때 해 보니까 못 들어요 이 버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올리고 얘도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번들이 엄청 커지죠 번들이 커질수록 네트워크 트래픽을 말할 것도 없고 다운로드 속도가 완전히 늦게 열리겠죠 네트워크를 많이 받아와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다 풀어야 되지 푸는 시간도 무시 못하거든요 커지면 일단 뭐 300k 600k 이렇게 넘어가면 푸는 시간도 한참 걸려요 한참이라고 해봐야 0.0 몇 초인데 어쨌든 그 시간도 아까운 거지 그것들이 모여서 컴파일 해야 되죠 브라우저가 읽어야 돼 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크니까 어때요 엄청 힘들겠죠 아까 스벨트처럼 번드.js 가볍게 하나만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오는게 보다 느리죠 일단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소스가 다 무거워지고 개발할 때도 무거우니까 짜증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써클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요 컴포넌트 어디서나 임포트 해야 되고 어디서나 요 컴포넌트 임포트 해야 되죠 부트 스트랩에 예를 들어서 카드는 정말 좋아 가지고 카드는 부트 스트랩 거 쓰고 나머지 뭐 스위치는 모텔 UI 거 쓰고 이래 버리면 UI 체계도 안 잡힙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색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근데 이 컴포넌트를 넣으면 이게 마음에 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인스톨 해 놓고 쓰는 거예요 싫다 이거죠 정말 싫습니다 저도 싫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나와요 테일윈드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테일윈드든 얘네든 얘네든 다 이제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었죠 3번이 헤드리스 UI 프레임 헤드리스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테일윈드로 기반으로 도는데 어쨌든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는지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내가 버튼을 이렇게 쓰죠 나는 이렇게 쓸 거야 헤드리스에 버튼이 있어요 H버튼이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겠어 그냥 버튼일 거야 버튼이 똑같죠 레이블 온클릭 이런 거 주죠 줬어 해 놓고 이 버튼은 여기다가 사는 거야 B-U-T-D-O-N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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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은 내가 주고 싶은 스타일을 주는 거야 여기다가 부트스트랩에 버튼을 써도 되죠 여기다가 또 버튼을 써도 되는데 그렇게 부트스트랩에 버튼 컴포넌트도 있지만 뭐가 있죠 그냥 버튼도 있죠 걔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똑같은 클래스 네임에 b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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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리 이렇게 쓰잖아 그죠 css 클래스 클래스 이름만 바꿔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h버튼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누가 짜준 거죠 퍼블리쉬가 짜준거 넣어도 되고 부트스트랩코드 넣어도 되고 모텔엘 UI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걸 뭐라 불러 우리는 리액트해서 스테이트죠 프로퍼티 프로퍼티와 스테이트 얘만 따로 분리하는 거야 실제로 화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컴포넌트의 바디 이걸 칠드런이라고 부르죠 리액트에서는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바디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칠드런의 스타일을 넣으면 되죠 그럼 내가 입맛대로 바꿀 수 있죠 정말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바꾸고 싶을 때 되게 많거든 그리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퍼블리쉬가 퍼블리싱한 것도 여기다가 내가 부트스트랩에 어떤 걸 하나 넣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트스트랩에 부트스트랩이 버튼.js라고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js가 그럼 이 js만 받는 거죠 버튼.css랑 버튼.js 두 개만 다운받아서 인스톨해서 쓰면 되죠 아니면 다 다운받아도 돼 하지만 임포트를 버튼만 임포트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번들로 빌드 될 때는 어때요 부트스트랩이 다 묶이는 게 아니고 버튼.js만 묶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실무에서 일을 해 보신 분들은 다 박수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헤드리스가 테일윈드하고는 궁합이 딱 맞아요 여기 아까 바디 부분에 칠드런 부분에 안 써도 되게 만들어 놨겠죠 테일윈드는 그냥 이렇게 아까 H 버튼 쓰면 그냥 테일윈드로 디폴트로 가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그 속을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각각 받을 수도 있죠 이 코딩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읽기도 쉽고 W3C에서 제안한 웹 컴포넌트의 표준이 이거예요 컴포넌트는 바깥쪽에 태그 역할만 해 바디는 사람들한테 개발자들한테 자유롭게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 무시한 거죠 무시했더니 쉽거든 근데 자꾸 써 보니까 불편하거든 바꾸고 싶을 때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고객 페이지 이쁘게 만들고 싶잖아 마지막 네번째 우리 기더백 코파일럿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코파일럿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안 쓰고 안 쓰고 버티다가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코파일럿을 쓰기 싫어 가지고 코파일럿은 VS 코드가 무거워져서 그러는데 어쨌든 코파일럿은 뭐죠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내가 코딩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 학습시켜 버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비트리 비트리 서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만 쓰면 지가 알아서 코드가 쭉 생기죠 탭치면 그냥 코드가 다 나와 거기다 변수만 바꾸면 끝나죠 알고리즘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편한데 내가 내 창의적으로 못 자잖아 코드를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기업의 소스 코드는 기밀사항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은 맞고 뭐 하는 작업들을 하죠 소송이 하도 걸리니까 우리 소스가 튀어나와요 코파일럿에 소송 걸죠 그냥 내가 믿고 기도업을 썼는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기도업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코드 보안 때문에 코파일럿은 어차피 이제 대세니까 회사 가면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하고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아직 좀 생소한데 탭 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코파일럿처럼 자동 코드 AI 코딩 로봇이에요 어쨌든 이 두 개는 다 해 보시고 써보시고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 얘기는 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그 TDD 를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지죠 테스트 주도 개발 유니테스트 짜는데 300만원 짜게 해 주는 게 나왔어요 포니코드라고 내가 어떤 제가 JS 파일 하나 짰어요 포니코드 돌려요 돌리면 이 JS 함수 특정 함수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이 테스트가 이 함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dd라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다가 1 2 assert 3 이런 코드를 만들어줘요 코파일럿에 연관되는 거죠 다 이거 다 한 물입니다 자동 AI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이거 맘에 드네 고르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고르죠 요것도 괜찮아 그럼 디스크라이브 속에 테스트 요거 테스트 요거 이렇게 두 개 들어가요 하나만 하겠다고 그럼 디스크라이브 필요 없죠 그냥 테스트 테스트 라이브러리에 써보시면 뭐카든 뭐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뭐 조금 리터치하는 건 괜찮겠고 그럼 3시간이 3분으로 바뀌어요 안쓸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성숙단계니까 이게 내년 되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공부하시면 된다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올해 이제 시니어 코딩은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뭐 오늘부터 코딩 1일차 2일차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일단 시니어 코딩은 아직까지는 고급 레벨로 갈 거예요 중상급자 대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해야겠죠 요청사항도 맞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를 좀 더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가 아무리 뭐 지금 개발자 두 명 밖에 없는 회사도 코딩 테스트를 하더라 제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스트럭치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조금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처음에 쉽게 이제 개념이랑 원리랑 히스토리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뭐 프로그래머스나 이런 데 있는 문제를 다 풀 순 없고 그냥 대표적인 거 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면 된다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비트리다 아까 얘기했던 이걸 하면은 비트리는 어떻게 뭐 3, 1, 4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크면 오른쪽 작으면 이거잖아 이거는 되게 심플하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건데 자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어 갔더니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네 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안 넣죠 비트리는 마일스쿨도 비트리고 인덱스 다 비트리고 2 넣으면은 여기 2가 되고 3, 4 이런 식으로 제가 바꾸죠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잖아 밸런스를 맞춰 주죠 하여튼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데이터가 구성되느냐 들어갔을 때까지만 이해하면 사실은 알고리즘을 짜는 거는 쉽습니다 들어가는 것까지 짤 수 있으면 근데 이거를 검색하는 것만 짜 봤다 알고리즘 반밖에 안 한 거죠 내가 이걸 데이터에 집어 넣는 것까지 짜야지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는 읽는 것만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집어 넣는 것까지 공부를 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죠 수학의 원리를 알면은 수능 정석에 없는 문제도 풀 수 있잖아 모르면 정석에 있는 문제 아니면 못 풀죠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거 좀 보완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마존 람다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안 써봤잖아 이런 것도 좀 써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FA 방금 얘기한 거는 펑션에즈어서비스 대부분인게 우리가 우리가 했던 거는 이거죠 올해 했던 거는 인프라에즈어서비스죠 그 다음에 플랫폼에즈어서비스 사실 이쪽이 제 전공 분야에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만든 회사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즈어서비스 뭐 이런 것들 많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난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쓰니까 네이버 클라우드가 다 보안을 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고가의 장비를 쓰지 않는 이상 안 해줘요 그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돈 많이 안 드리려면 서비스가 커졌어 그때는 돈 주고 한 달에 300만원 괜찮아 보안장비 다 드리고 전 난리를 쳐도 되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의 덕목이 이게 되겠죠 보안은 뭐하고 연결되죠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죠 네트워크는 또 뭐하고 연결돼 알고리즘하고 연결되죠 다 연결되죠 프로그램 랭기지가 컴파일러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크롬 익스텐션 이건 왜 만드냐면 파이썬 쪽으로 업무 자동화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반복적인 업무를 파이썬 많이 짜잖아 근데 우리는 뭐죠 아까 이 유닛 테스트 이렇게 짤 수도 있지만 어떤 화면과 관련된 유닛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스크랩 해와야 돼요 근데 이 사이트는 내가 정식으로 브라우저가 아니면 스크랩 자체를 안 되게 요즘 막죠 아까 말한 보안 이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크랩이나 크롤링이 안 돼요 잘 데이터들이 그런 거 어떻게 크롤링 할 거예요 이런 크롬 익스텐션 같은 거 실행시켜 놓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해크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해킹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이걸 사용자들이 깔아만 준다면 내 크롬 익스텐션을 깔아주면 그 사람의 공인 인스토 파일도 내가 복사해 올 수 있겠죠 물론 V3 뭐 설치해 놨다 그러면 걸리겠지만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업무 자동화 여러분들 개발할 때 지금 뭐가 있어요 리액트 데브 툴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로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회사에서 서비스를 만들든 제품 솔루션을 만들든 이거를 뭘 할 수 있는 보조 기구로 이걸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해 본 것 때문에 이걸 좀 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별로 책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특강 형태로 하든 어떻게 하든 만들어 보는 거 재밌습니다 만들어 보는 그래서 나만의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만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뭔 짓거리가 일어나고 브라우저에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자주 쓰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소셜북마크에서 요걸 같이 쓰면 되겠죠 그러면 크롬 익스텐션에 뭐 이 이것만 이 아이콘만 있어요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북마크로 들어가게 이런 것도 짤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형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짜야 되잖아요 어둠이 서비스가 있으면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공부하셔야 돼요 크롬 익스텐션이 이제는 이제는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보고 제가 놀란게 크롬 익스텐션 다 실행시켜 줘요 그러니까 이 크롬 익스텐션으로 여러분 짜면은 특정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여러 브라우저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시절이 이제 곧 오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이 정도 해서 2022년도를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사실은 잔뜩 얘기했지만 이런 것만 하면 되죠 블레이저를 하시더만 하시고 마이클소프트 진영이면 블레이저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클소프트는 되게 편 좋아요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블레이저 속에 리액트처럼 뭐 npm 인스톨 잔뜩 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내년이 아니지 2022년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실행 빈 빈 빈 빈 빈 빈